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태평양 물산 전자공시가 아니라 구독자 분이 공부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서칭 해 봤던 종목인데 서칭 하다가 발견한 이 회사를 VIP 자산운용에서 매입을 하고 있네. 그래서 5% 지분 공시를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나는 뭔가 있는가 찾아볼 겸 공부해 왔습니다. 공부하는 날 7.4%를 상승해 버리는 10월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1600억인 회사 4800만주 외국인은 1.8% 동일업종 PR은 6.78배 의류 생산 업체예요. 자 홈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들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런 것들이 적은데 여기 부채가 거의 300%에 육박하거든. 360% 정도 돼. 지금 부채가. 그런데 배당도 없어. 없는데 뭐야 지분 공시를 보면은 지분해낭을 보면은 최근에 5% 이상 VP 자산운용. 그 누구더라? 대표 있잖아. VP 자산운용. 유명한 5%를 매수했고 미래세 또 5%를 매수했는데 중요한 것은 VP 자산운용이 최근 10월 8일까지 계속 매수했다는 거지. 2,900원 일 때까지. 그럼 지금 3,300원 이니까 2,900원에 3,300원 한 10% 10% 차이 나잖아. 얘하고 맞지? 그러면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해보는데 일단 같이 가보자. 홈페이지부터. 아이고 홈페이지네. 여기 홈페이지네. 태평양물산. 짜잔.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 이래 나와. 홈페이지 이래 나와.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업 영역. 이래 나오고 글로벌 네트워크. 공주를 위한 능력. CEO인산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나오고. CEO인산말부터. 짜잔. 태평양물산 대표이사 임석원 회사는 72년인가 74년에 설립했으니까 48기.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48살이거든. 74년생. 그러니까 물려받았겠지. 회사가 48년 됐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48살이면은 물려 안 받으면은 어떻게 할 건데. 산나. 산나. 아 살수 수도 있네. 한 살 때부터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굉장히 젊은 CEO다. 자. 경영권 승리가 끝났단 말이고. 비전. 이 회사의 비전. 아름다운 옷. 가슴 설레이는 꿈. 자랑스러운 회사. 우리가 만들어간다. 인재경영. 신뢰경영. 변화와 혁신. 5대 핵심연량. 역량. 품질. 디자인. 글로벌화. 실행력. 생산력. 실행력이 중요하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진게 많아서 바뀌기를 두려워한다. 사업 영역. 사업 영역 보자. 고. 고. 자. 의류사업.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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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런거. 의류 알제. 의류. 옷. 이거 이거 등산복. 이런것들. 기능성 의류. 이런것들. 1072년 상사에서 40년간 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캐주얼 스포츠 의류. 다양한 ODM 방식과 OEM 방식. 디벨로프 매니저먼트. 이게 직접 제작하는 방식과 주문자 상표를 바꾸고 하는 방식. 맞나.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생산하고 미얀마에서 생산하고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뭐 이렇게 대표 바이오로는 여러 바이오들이 있다. 자 이런것들. 인슐레이션 사업. 인슐레이터라고 안에 충진제. 그러니까 다운. 천연소재 다운 있잖아. 다운. 그리고 덕다운. 구스다운. 오리털. 거위털. 이런것들. 충진제. 이런것들도 얘들이 생산해서 많이 공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진제가 좀 패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친구류. 외국 같은 경우에 이불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충진제 들어간다 보면 되잖아. 그런것들이 이런것들. 신클라운드. 이건 합성 충진제. 보온충전제. 이런것들 들어간다. 라코스테, 푸마, 코오롱스포츠 이런 데 다 들어간다. 바이오사들이다. 나디아퍼시피. 이런건 이제 의류생산그룹으로. 이거 딱본깨넷 등산복같이. 캐주얼 등산복. 이런것들. 아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얼. 르꼬크. LF. 루이 카스텔 골프에요. 또 뭐고 이거. MLB. MLB는 FNF 아이가? 맞지? 무신사. 내셔널지어그래피. 더 네이셔 홀딩스. MB. 뉴발란스. 네파.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다. 맞지? 신세계인터내셔널. 블랙워크. 디스카바리. 디스카바리는 FNF. 아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얼. 똑같이 한바퀴 돌았다. 이런식으로. 이오. 이오는 뭐고? 1호는 이제 만들어주는거네. 맞지? 코스트코. 이랜드. 뭐 이런거 있으니까. 이게 대충 주문받아가 만들어주는거야. 맞지? 그런거라고 하면 되고. 뷰로드. 뷰로드. 넥스트데이. 뭐야 이거. 앵커스 볼링 라운지. 이게 뭐지? 마스트버디 골프스쿨. 이것들은 뭔지 모르겠다. 웰라이스. 쌀쌀. 쌀가공도 한데. 얘들이 의류 생산 대행해주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충전재 다운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임대업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게 기타로. 웰라이스. 쌀가루. 이런 것들. 햇빵아.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납품하기도 한다. 이건 외출은 별로 안 돼. 리텐다드. 리텐다드는 뭐고? 리텐다드는 소프라움. 이런 것들이. 침구류 쪽이네. 랄프. 리텐다드. 침구류. 자체적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는 모양이네. 이런 것들도 있다. 사업 영역 받고. 글로벌 네트워크. 자. 코리아, 차이나,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제일 큰 공장은 베트남에 2만 1,200명. 우분 2,300만 pcs. 라이트 우분 4.2메가 메가겠지. 니트. 와싱유. 다운 2,500톤 생산. 다운 국내는 1,500톤 생산. 다운은 거의 베트남에서 거의 다 생산하네. 맞지? 본사에는 다운 1,500톤. 쌀가루 이런 거. 9,400톤. 이런 것들도 있다. 중국이 다운 2,000톤 생산하네. 30명이? 뭐야? 샤이아이 애닝이야? 이런 식으로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전자공고는 전자공고고. 또 뭐있나? 잘못 눌렸다. 성장과 혁신. 72년에 설립해서 태평양 울산을 설립해서 첫 번째 79년에 의류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고 84년에 한국 최초 우모 생산 공장 설립.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우모를 이제 생산 공장. 다운, 다운, 다운. 거이털, 오리털 이런 거. 그리고 93년에 베트남 생산 공장. 94년 중국 생산 공장. 98년 미얀마 생산 공장. 인도네시아 2007년 생산 공장. 이러면서 계속 하다가 2017년에 웰라이스 설립. 18년에 리텐다드. 19년에 뷰로드. 2020년에 이오 설립. 이런 식으로 계속 브랜드를 넓혀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혁신하는 오늘. 제품의 다각화. 다운, 우븐, 셔츠 블라우스, 니트, 액티브웨어, 전략적 생산 포지서닝.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옛날에 중국이었는데 중국 이제 인건비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높여간다는 거고. 선도적인 기술력과 소싱 역량. 원단 소싱도 할 수 있고요. 자수 기술력도 있고요. 워싱 기술력도 있고요. 퀄팅 기술력도 있고요. 다운, 패딩도 잘 만들어요. 이런 거. 디자인 혁신 활동. 우린 디자인 이런 거 잘 뽑아내요. 디자인 연구도 하고. 근데 얘들은 연구비를 한 9억 정도 밖에 안 쓰던데. 매출은 9천억 정도 되면서. 이상해. 윤리교육 뭐 이런 거 있고. 혁신화는 오늘 해봤고. 미래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도전 해보자. 도전해봐라. 디자인 센터 R&D, 소재 R&D. 소재가 중요하니까. 테크니컬 R&D. 얘들은 한 40년간 쌓여 있으면 그 데이터도 방대한 데이터도 무시모하잖아. 패브릭 라이브러리. 6만여 개가 있다네. 2017년 기준 원단 샘플이 6만 개 이상. 40년 동안 쌓아둔 거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는 경제, 인재.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혁신. 열린 마음으로 화합 소통하는 사람. 소통 능력, 성과 지향. 고객 가치 창출 위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세밀하게 실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 실행력.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알고 실행하는 사람. 문제가 두 개 터졌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과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되노? 지금 빨리 하는 것부터 해야지. 아니다. 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지금 해야 되는 거 해야지. 맞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일단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하고 중요한 거 해야 되나? 중요한 거 하고 지금 모르겠다.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 것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그런데 설명서 잘 안 봐. 최근에 좀 보는데 설명서 잘 안 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잖아. 일단 작동시켜 보고 일단 막 하는 거지. 우리나라 드라마 막 세계를 막 제패하고 있고 문화가 세계를 막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 냉장고들 뭐 세탁기 이런 거. 냉장고 세탁기가 빨래만 잘하면 되잖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빨래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빨래 잘하는데 그 세탁기에 모니터 액정을 넣고 그것도 모잘레가 거기다 그림이 나오게 하고 그것도 모잘레가 그것도 말도 하게 하고 빨래만 잘하면 되는데 그 말이 필요 있노? 맞지?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붙어있는데 가격은 더 비싸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있으니까 새로운 거. 계속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가하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이 못 따라오는 거지. LG 아니면 삼성 탑으로 올라가고 옛날 일본 밥통, 일본 밥통 뭐고? 코끼리 밥통이가 못 따라오잖아. 지금 우리나라 밥통 못 따라오잖아. 냉장고 못 따라오잖아. 테레비 못 따라오잖아. 자기들은 못 만드나? 만들거든. 만드는데 자기들은 화진만 쨍쨍 안되지 싶어서 그것만 했더만 이제는 디자인에 밀려, 기능에 밀려, 오만 기능 다 있잖아. 필요도 없는 거, 써도 안 하는 거. 테레비 테레비가 나오는데 테레비가 말도 하고 맞지?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지역에 들어가서 CNC 선반 기계를 하나하나 딱 넣어가지고 물려가지고 삐익 돌고 딱 나오면 끝날 때까지 2분 30 몇 초인가 40 몇 초인가 3분인가 하여튼 그래 딱 걸리는 게 있었어 계속.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조정해 가지고 뭔가 항목을 삭제시키더니 단축시키든지 뭘 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게 7번 깎는 게 있는데 요걸 7번이 아니고 다섯 번만 깎고 같은 양을 다섯 번만 해도 될 거 같은 거야. 그래 줄이고 줄이고 해버리니까 한 1초씩 2초씩 3초씩 단축되는 거야. 그게 1년 쌓이면 얼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시키는데 잘 안 해. 한국인이 종특인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가? 난 시키는데 잘 안 해. 편하게 내가 편하게 항상 내가 우리나라 게임 잘하잖아. 게임 잘하는 게 게임 정석대로 하면 절대 못 깨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가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다 깨잖아.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종특인 것 같다.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거 얼마 전에 나로 쏘아 올리는 게 30%만 성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성공했잖아. 그런 게 어디 있겠노? 깜짝 놀라는 거지. 못 만드는 걸 못 만들어내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우린 절대로 설명서대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지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기다보니 계속 발전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 육성. 어떻게 육성하는데? 공정한 성과주의. 그렇지. 코칭 기반 평가 시스템, 연봉제, 인센티브, 민주주의의 꽃은 인센티브지. 하는 만큼 줘버리면 하지 마라 해도 한다. 하지 마라 해도 한다. 인재 육성 제도, 리더십 교육, 글로벌 교육, 글로벌 중요하지. 팬피플.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회사의 역사와 가치. 신규 입사자 교육, 직무전문성 강화, 인재경영회의. 이런 것도 하네. 그리고 인재 육성. 우리가 사는 세상. 얘들이. 조직문화는 CEO 런치 미팅. CEO와 점심 같이 먹나. 입사 1주년 대상자 CEO 감담회 사내 제한제도. Why not? 이거 왜 안 돼? 이런 거지. 주니어 포럼, 해피투아워, 패밀데이, 비타민쇼. 이걸 보면은 VIP 자산운영이 투자를 했다는 게 보이긴 하는데. 수치로는 안 보이는데. 복리후생은. 복리후생은 일반기업들하고 별 차이 없어. 사내복지기금 이런 거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조직문화는 조금 조금 다르네. 나이가 젊은 CEO여서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와 함께 하기. 지원서, 서류원형, 인적성, 면접, 최종 학교. 별 차이 없고. 최근에 봤던 지니언스.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서류가 없어. 입사 지원서가 없어. 학력 무관, 나이 무관, 학벌 무관.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으면 다 접수할 수 있는 거지. 입사 지원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적어내라. 그럼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런 거. 멋지지 않나?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일단 뭐 하는 그런 게 있나. 입사 지원서가 있네. 상생 경영. 상생을 위한 노력. 국내 활동, 해외 활동 이런 것들 한다. 또 뭐 있노. 윤리적 가치. 윤리 가치는 고객윤리, 윤리광령 그거겠고. 지속가능경영은 귤 이행 이런 것들. 임금제도 이런 거 있고. 동물복지 기여를 위해서 다운 오리너와 거위를 키울 때. 막 좁은 곳에 모아 가지고 밥만 주고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 이런 대충 강제급식 그런 말이겠지. 그런 걸 잘 지킨다. 이런 말이다. 환경보호, 폐수처리 시스템, 에너지 절감 우려. 이런 것들이 있겠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매일 주면 자기들이 원해 주겠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내가 보겠는데. 맞지? 신뢰경영, 고객과의 소통. 어디까지 봤네. 윤리가치. 지속가능. 고객 다 봤네. 자 그러면 자회사, 그룹사. 그룹사. 나디아페시픽 가면 얘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와. 클라이언트. 여기 연역에 볼게. 연역에. 연역에 보면 고텍스를 15년부터 생산했어. 나디아페시픽은 12년도에 설립을 하고. 이게 다 그거야. 그거 뭐고. 태평양물산. 쫙 커가는 거. 태평양물산. 자. 비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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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업계 탑3. 내수1위. 19년. 와 내수1위 됐네. 고객이 니즈를 선도하는 기업. 2022년에. VIP자산운용이 이거 미래가치를 보고 했겠네. 맞지? 우리도 담아볼까? 자. 이거 클라이언트사. 네파. 아이다. 신세계. 코롱. 밀레. 나우. 음브로. 마운티아. 디스커브리. 코스. 뭐. 내셔널지어그리피. 대상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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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 나가리. 자. 르코크. 루이스 카스텔. 블랙야크. 힐라. 요렇게. 고텍스. 다운자켓. 골프웨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캐주얼웨어.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한번 가볼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한번 가볼까? 요렇게 생겼고. 베트남 VPCW 우분공장 한번 가볼까? 우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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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공항에서 1시간 거리. 공항에서. 자. 미얀마 우분공장 가볼까? 공항에서 30분. 공항에서. 위얀마 공항 어디고? 모르겠다. 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한번 가볼까? 사무소. 공항에서 1시간 거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있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2개냐 있어? 자. 인도. MBP 스마랑 공장. MBP 스마랑 공장. 공항에서 1시간. 얘네들은 뭐 다 공항에서 1시간이야. 자. 중국 프라우덴 다운 공장. 30분 거리. 닌징. 닌징이 어디야? 하여튼 가네. 이따카네. 여기서 얼마 안 보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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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쳐서 가면은. 하루총일 걸리겠네. 도착 안한다. 자. 그리고 프라우덴. 다운소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세계 최고 다운 패딩. 스플라이어. 스플라이어. 스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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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클라우드. 이건 합성 마이크로화이바 브랜드. 자기들이 이제 그 동물에서 어느 것도 있지만 직접 생산하는 것들도 있다. 충진제. 힛다운. 힛다운. 히팅. 소곡하면서 그거 하는 그거. 카본을 제공한 후 다운에 코팅하여 다운에 장점을 최대했다. 탄소. 이런 것도 고부가 같이지. 특허번호 1. 추결기능. 필다운. 보온기능. 정정위에 뭐 이렇게 유명한 유니클로에 있는 에어리즘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땀 배출 잘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그런 메이커. 그런 거지. 현지 품질관리 하기도 하고. 고텍스 3d 라인. 패턴 라인 이런 것들. 패턴 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 디자인 한다. 뭐 틱 필요 없고. 자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리고 리텐다드. 이거는 친구류. 리텐다드. 친구류. 비즈니스. 소프라움. 소프라움이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잡으면 라이프라움이 있고. 리빙 브랜드. 리빙 브랜드. 이런 것들. 친구류. 라이프라이크. 라이프라이크. 친구류. 이런 데서 언제 잡으나. 파트너시. 파트너시. 모르겠다 이거.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다 봤는데. 아직까지 얘네들이 왜 이거를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VIP 자산운영이. 그래도 뭔가 더 똑똑한 놈들이 사생겨네 맞지? 뭔가 있겠지? 전자공시 보면 뭐 나오겠지?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입으로. 잡았다. 잡았다. criminal이Rep장 fundament이야! 이걸 Uni 시작받期. 저 부적있là. congressional 오는 dop. igration 이런 구metros은 뭐? 쪘져.